소개해봐라 먹어봐요 타입 선크림 되게 열심히 바르는데 쪼끔 더 faire 맛있지? 입에 넣자마자 느껴지는 바밤바 약간 무조탄 가방 봐. 이 가방 뭐야? 소 큐트! 되게 귀여워! 이게 뭐야? 대박이지. 소시의 이토랑 같아. 이번엔 어디까지 쉬웠으면 좋겠어? 이만간 아무튼 내일부터 출근했나봐. 난 매일 두 호출 해. 퇴근해서 한잔 자고 언니랑 가서 술 먹고 저녁에 모아서 자고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야. 그러니까 여기 찰스로 아껴 봐야 되는데 안타깝네요. 이거 이거 하나씩 먹어. 네. 조개 조개. 너무 맛있겠어. 뭘? 소재. 아 나 감자튀김 너무 먹고 싶었어. 집에 왔는데요. 요자 캣타워 주문한 게 와 있어가지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이 캣타워가 저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어린이 고양이 용인가봐요. 너무 작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올라가면 막 궁디기가 삐져나오고 흘러내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들보들한 캣타워를 또 주문했습니다. 하다가 나사가 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거 빼다가 여기 붙어있는 너트까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. 일단 저는 포기하고요. 기둥 하나 다시 배송 받아서 다시 졸업할 겁니다. 너 프레스노스트는 안 먹어도 돼? 나 감격수코 감격수코 아니 올리브 말고 하나 다시 먹어보려고 했는데 맛있어. 맛있다. 저거 수란 이거 해야되는 거 알지? 이게 진짜 맛있지? 어우 맛있다. 하하하하 눈물이 줄줄 흘리며 세상이 현중하는 모든 허기를 다 찾아보고 결국 샀어요. 다른 헤드셋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다른 걸 사면 내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.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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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쓸 헤드 밴드랑 케이스를 샀습니다. 헤드 밴드는 똑같이 하얀색 깔맞춤 하려고 근데 이 밴드를 끼우면 얘가 메쉬망이잖아요. 메쉬망 특유의 말랑 탄력이 좀 없어지는 느낌? 그리고 케이스는 하얀색이랑 투명이랑 그레이가 새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레이를 사봤는데 이게 커버가 쫀쫀해가지고 아주 끼우기가 쉽네요. 이렇게 하면 한색 에어팟이 됩니다. 그레이는 이제 실버의 느낌을 내면서 빛 반사가 없는 느낌으로 끼고 싶어서 이렇게 그레이를 사봤고 그레일도 이쁘다. 컬러가 있는 케이스들은 되게 말랑하고 얇은 커버 같은 느낌이라서 끼우기가 쉬웠는데 투명은 약간 끼우고 이걸 맞춰줘야 되네요. 빛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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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측! 이게 쑥 아니냐? 어, 그게 쑥. 이게 녹차. 어우. 어우, 야 이거. 아, 이거 크릴이네. 어떻게 먹어. 햄모아. 햄모아 생크릴. 이런 거 해볼까? 맛있어. 다 컸어요. 아, 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녹화 중에. 불만임? 맛있어? 맛있어? 매워? 괜찮아? 떡볶이. 아, 그래 다행이다. 맛있어. 덜 밉게 해달라 그래. 너만 더. 더 붉게 해달라 그래. 더 붉게 해달라. 네.